사도 바울이 대살로니카 전서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굳은 일, 기쁜 일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경계에 처했건, 어떤 처지에 있건 감사하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하랍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그걸 우리말로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해놓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하랍니다. 그게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사람이건 상황이건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게 애고의 마음이 될까요? 애고의 기본값이 탐진치인데 검사할 기분이 아닌데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안 만나면 절대 여러분은 늘 기도할 수도 늘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일회성이라면 역시 늘이 안 돼요. 잠깐 감사했던 거죠. 그런데 잠깐이라도 만나셔야 늘 만나죠. 일단 잠깐이라도 만나시라.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는 마시라. 늘 이루어질 때까지. 참나 현존 안에서 내가 확고하게 살아간다가 기독교에서 칭읍니다. 의로운 존재. 지금 기독교인들이 왜 제가 비판하냐면 교회 다니면 세례받으면 칭의라고 착각을 해요. 24시간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심지어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이 뭐냐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의, 형상을 알아차리는 영의에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정의, 지혜, 겸손이 속구쳐 나와요. 욕심 나오듯이 속구쳐 나오게 돼 있어요. 막 음악 크게 틀어놓고 찬송가 부르다가 눈물 나고 의식 고향되고 이것도 부분적인 성령 체험은 맞는데요. 그건 정말 그 성령의 어느 꼬리나 잡아 보는 거예요. 온통 성령을 느껴보신다면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터져나옵니다. 그게 터져나오는 마음이 그대로 율법입니다. 그대로만 하면 우주에서 책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선이다. 지금 찬하님 현존 안에서 몰라 괜찮아가 기도, 기쁨,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래서 진리,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진리가 직관돼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진리가 개시돼요. 진리를 모를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만났는데, 아니에요. 성령은 만났는데 거기서 기쁨과 기도, 감사가 나오더라고. 즉 성령으로부터 참나로부터 평안은 오더라고. 그러면 진리도 얻으셨나요? 세속을 초월한 성령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을 아시나요? 그건 모릅니다. 평안만 얻은 분이 있어요. 여기서 공부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진리로 이어져야 돼요. 성령을 만났는데 성령의 진리는 모른다? 그럼 지금 성령을 잘 못 만난 거죠. 만나기 만났는데 아직 전혀 친한 사이가 아닌 거예요. 너 저 사람 알아? 알아. 그럼 저 사람에 대해서 뭐 알아? 몰라. 옆에 앉아 있기만 했어. 성령이랑 함께 있기만 했어. 성령 빚죄니까 좋아요. 우와, 내가 그렇게 인생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날이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진리는 못 알아채면 큰일 난다. 원래 첫날을 만나면, 성령을 만나면 진리는 자동으로 직관하게 돼 있는데 왜 우리는 모르느냐? 이 직관한 걸 가지고 여기서 자명찜찜의 느낌은 받는데 이 느낌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안 해서 그래요. 좋은 느낌 받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전혀 의도 안 했는데도 명상을 하고 나면 마음이 너그러워져 있고 현명해져 있는데 어? 그러면 이게 참나는 하나님은 나더러 이렇게 살으라는 거냐? 여기서 이걸 읽어내야 되거든요. 직관은 와가지고 자기가 변했는데도 이 사정을 분석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기분 좋은 체험으로 끝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잡아내는 건요. 분석을 해버리면 분석이 됩니다. 아, 선악이 분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나는 육바람이를 내가 따를 때 자명하다고 하고 어길 때 찜찜하다고 하는구나. 이런 분석이 이루어져야 그게 진리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